일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할 수 있는 만큼 같이 시 입어보신 것이 있나?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암호하는 것입니다. 소진이 보다 보면 정신을 실시해 있는 단안에 몰두하고 원합니다. 다른 일에 몰두합니다. 탁월한, 같은 흐름을 바꿔두면 그게 휴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페를 제가 만든 카페를 수십 개 대는데 놀러다니는 카페예요. 네이버에 카페도 들어있어요. 노는 일을 노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한다면 뭘 하는 일을 해서 그런데 오늘은 제가 강북구가 강북구로 오면 기분이 좋다고 해요. 왜 휴식이 좋을까? 산이 갈까? 도봉산이 초기다. 택시사항은 30분도 안 걸려요. 택시사항은 여기. 그 중간에 젖은 있는데 도봉산? 네? 이건 수요일이고. 도봉산에 가면? 도봉산인가? 네, 거기. 네, 거기. 여기. 여기 놀러다니는 정도. 현재까지 162까지. 어제는 집사람과 자산의 엠치를 갔어요. 누구도 엠치가 필요하다. 엠치가 들어. 생태공원에 가서. 그런 곳이 지금 핑크예요. 이제 세미형 갈 필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감사합니다.